걸스테이 네 걸스테이 부대의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오른쪽부터 가운데 왼쪽 순으로 시선을 천천히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한 해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했던 것은 저희가 1등을 했을 때가 가장 감사하고 정말 기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마마를 나오게 됐는데 그것 또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걸스테이 어떤 매력을 마마 무대에서 기대해보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걸스테이가 마마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들과 그리고 좋은 무대에서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무대들은 뒷만 필요 없이 그냥 기대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디자인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걸스테이 멋진 무대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걸스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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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날씨가 정말 기도합니다. 오늘 날씨가 정말 기도합니다.